1월 5일 목요일 대놈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6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1차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세종대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구강화 감면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존과, 구강내과 등 11개 과목이며 1차 시험 응시표 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9일 낮 12시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취업 박태근협회장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속히 정부 비급여 통제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위험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협회장은 해수로 3년째 헌재 앞에서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제도에 반대하는 1위 시위를 하게 됐다며 헌재가 빨리 위험 판결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일을 위한 2023 개원성공컨퍼런스가 2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개원정보와 학술임상, 전시 등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연과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공직치과의사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학술집단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집단회에서는 송영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예방치의학과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치과계 미래조망과 응급상황 대처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가 최근 경희대 치과병원에서 제3차 학술집단회 및 제60위의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집단회에서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조인우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연조지 처치에서 발생되는 반은 조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공유했으며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인 계승범 부회장과 임원진들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강진 정호경 치과 원장이 최근 라면 172박스와 현금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강진군에 기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원장은 작은 정성이 남아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해질 수 있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봄플란트 치과가 지난 3일 광주시 오포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봄플란트 치과는 매년 기부활동을 펼쳐오며 광주시에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한울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김철종 원장이 대한치과 교정학회 우수증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증례상을 수상한 김 원장은 믿고 교정치료를 맡긴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이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신임 대표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신임 황 대표 회장은 의기총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관련 법률 개정 등 권익보호와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삼남 여성치과기공사회 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1대 서울시 치과기공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1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지며 오 회장은 6일 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의료기관 종사자 방사선 피복설량 통계연보에 따르면 치과 종사자의 경우 방사선 피복설량이 다른 의료계 종사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과의사가 의사직군 피복설량의 절반가량에 그쳤으며 치과 위생사의 경우 전체 직종 중 가장 낮은 선량값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입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군인과 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